미국 주식에 미치다 한 5% 정도 SN4액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니까 정말 좋았던 달로 아마 기록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의 특징은 유가가 좀 많이 빠집니다 앞서 얘기했겠지만 지금 바이든이 전략 빚주기를 방출한다는 수식 전해지면서 빠지고 있는데 지금 100달러가 아직은 버티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요 많이 빠질 것 같다는 의견과 그다음에 이거는 잠깐 빠지는 거다 하는 의견에 부딪히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빠진다고 보고 있는데 다시 올라갈 거 하는 의견이 많거든요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유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반이 있네 지수가 지금 S&P500 다우는 빠지고요 나스닥만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바로 실시간 선물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니까요 S&P500은 0.03% 이거 거의 약보합 수준입니다 다우가 0.11 약보합이고요 나스닥만 0.14 강보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모르겠고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봐야겠고 그런데 사실 이번 달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 소폭 빠져도 무방하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래쪽에 나오고 있는 여기 글씨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지금 조금 전에 발표했던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가 됐는데 20만 2천 건 이것도 역시 엄청 낮은 겁니다 거의 50년 이상만 낮은 거기 때문에 이것만 보게 되면 고용시표가 좋다라고 확인시켜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물론 지난주보다 좀 늘었습니다만 20만 건이면 거의 극히 없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굉장히 고용시표가 강하다는 것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요 오늘 주제를 몇 가지 볼 건데 오늘 주제는 딱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테슬라가요 제가 이거 하면서 제가 다시 몇 번 봤는데 테슬라 시가총액이 2035년 이면은 지금 얼마 남았습니까 2035년이요? 13년 남았죠 13년에 20조 달러 간다는 그런 20조 달러가 시가총액이 그 정도 그러면 20배 정도 얘기하는 거죠 20배 정도 한국 그렇죠 현재에서 20배 정도 2경 1조 달러니까 약이니까 2.4경 한국 하나로 그렇죠 2.4경 엄청 큰 2.4경 경이 오고 있구나 현재 지금 현재 미국 전체 시가총액이 7경 원이니까 거의 한 3분의 1 정도를 테슬라가 차지한다는 얘기인데 이걸 들으시면서 이거 진짜 사니까 사야겠다 이런 얘기보다는 그 이유를 들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유만 이유만 체크하시고 너무 과도하게 좀 올린 거기 때문에 간단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한 번 제가 보여드렸던 개인 투자자 많이 매수한 종목들은 한창 올라올 때 꼭 시작하시면 1등이 뭐였는지 1등? 1등의 밈 있었죠 근데 이게 아니고 그건 이제 작년부터 올해까지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을 아침에 대겠지만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개인 투자자 순매수 종목들이 국내에 나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하면서 좀 이따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건데요 지금 바이든이 총 1억 8천만 배려를 방출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급한대로 몇 달 하루에 100만 배려를 방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가가 빠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확한 결론은 오늘 밤에 납니다 오늘 밤에 나고 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바로 이 내용이 나오자마자 골드막사스가 이것 갖고는 고유가 해결하는데 역부족이다 하면서 여전히 유가가 100달 이상에서 움직인다고 얘기했는데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1억 8천만 배려를 다 방출하면 떨어지겠지만 이게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루에 100만 배럴이거든요 100만 배럴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걸로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전쟁이 정말 장기화가 되고 장기화가 되고 리오픈이 같이 겹쳐지면 또 수요가 급증하기 때문에 100달러 이하로는 잘 안 내려올 것 같다는 게 이들의 얘기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내려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유가가 올라가게 되면 다른 대체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물론 잠깐은 걸려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어차피 다른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커져서 저는 올 연말 정도가 되면 고유가에 대한 부담이 좀 덜어질 걸로 보이고 있으니까 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만약에 저한테 지금 엑스몰을 사면 어떠느냐고 물어보신다고 그러면 저는 지금은 좀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늘상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물론 친환경 기업으로 전환을 한다고 그러면 상당히 좋은 거지만 사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화산연료에 대한 캐퍼를 늘리고 있냐 그건 아니거든요 지금 올해 찌고 있는 상황이고 그냥 고정시켜 놓은 거기 때문에 아무리 유가가 올라가도 그 이득을 가져갈 수 있는 게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좀 아닌 것 같고요 물론 팔라는 것도 아니고 좀만 보유하시는 걸로 가져가시면 어떨까 추가 매수보다는 지금은 좀 그렇게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이것 때문에 유가가 많이 빠지고 있고 시장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확인시켜드립니다 그래서 빠지는 게 지금 약 5%가 빠지면서 100달러가 아주 위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100달러 밑으로 가도 별로 의미가 없는 가격이니까 물론 이제 과거보다 높은 가격이지만 사실 저희가 유가를요 작년 올초만 해도 지금 100달러 이하였거든요 혹시 작년 겨울에 기억 못 하시지만 뭐 80달러 이랬습니다 쭉 올라가고 지금 엄청 급등한 모습 보여주기 때문에 너무 빨리 올라온 것도 있고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리오프닝 관련해서 상당히 좀 수요가 증가할 거로 보이지만 증가할 거로 보이지만 좀 시간이 지나면 완화가 될 걸로 보이니까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것 때문에 시장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물론 또 중간에 올라오셔도 모르니까 한 가지 우려가 되는 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유가 선물 관련 ETF를 또 갖고 노시거든요 뭐 2배 3배짜리 그런 거 안 하시면 정말 좋을 것 같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모 증권사에 상당히 많이 거래하는 ETF가 대부분 다 유가 관련 ETF 그래서 별로 좋지 않아 보이는데 하여간 그런 거 하지 마시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이제는 오늘까지 얘기하고 코로나는 더 이상 얘기 안 합니다 코로나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미국 사는데 미국 없네요 없어 지금 입원 환자 수를 보게 되면 1월 고점 대비 약 92%가 급락했다 근데 저런 급감했다 저런 값이 나오나요? 진짜 저렇게 급락할 수가 있나? 14만 명이 넘었다가 갑자기? 만 명대 거의 뭐 다 빠진 겁니다 와 근데 저게 가능한 건 뭐 가능하니까 저렇게 나오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이야 신기하네 진짜 순식간에 10분의 1 이상 줄어든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신 새로운 어떤 팬데믹 로우로 보여주고 있는데 젓갈을 저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글쎄요 이건 뭐 그만큼 오미크론이 지배종이 됐고 오미크론이 아시겠지만 중증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걸리면 약 먹고 집에서 낫는 걸로 그렇게 보는 게 아닌가 그럼 누가 입원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처음에 한번 생각해보시면 아니겠지만 그때 ICU 음압병동에 막 다시 입원하고 산소 꼭 달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모습이 거의 안 나온대요 미국이 그래서 일단은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한국도 오늘 30몇 명이었습니까? 오늘? 아 오늘 못 봤습니다 30몇 명이 왔는데 일각에서는 한국이 가장 빠르게 엔데믹이 올 거다 왜냐하면 지금 아시는 것처럼 많이 걸려있고 또 흔히 얘기하지만 다 집에서 보통 치료받고 있지 않습니까? 친구분 다 집에 있죠? 걸린 친구들이요 집에서 그냥 며칠 있으면 다 낫고 나오는 거잖아 집에서 항체 만들죠 임상실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3명 언제 만드니까? 정말 저희 3명 어떻게 이렇게 안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한번 제 생각인데 이거는 한번 스쳐 지나간 것 같아요 제가 못 느끼게 무증상으로? 저도 약하게 지나갔다는 느낌이 있어요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직업인데도 의외로 아직까지는 사실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마이크도 있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이 두 분이 그렇단 말이죠 내일은 제가 글로벌 라이브를 다른 것한테 맡기기고 그런데 체질의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체질의 면역도 중요하고 왜냐하면 물론 이제 무증상 지나갈 수 있겠지만 그렇게 아무 증상 없이 지나갈까요? 그다음에 왜냐하면 본인이 지나갔다 해도 옆에 분들이 또 걸리기 때문에 어제 저랑 장인성 팀장님하고 잠깐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를 했는데 형님 괜찮으시냐고 아 맞다 오늘 생일이신데 저는 오늘 생일 케이크 보냈는데요 아 그래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는 생일 케이크 대신에 저는 대타를 요구하려 그런데 엄청 고생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방송 팀장님이 일단 그런 분도 있는데 제가 이제 이한웅 씨하고 이한웅 교수하고 같이 방송을 오래 했잖아요 지금 그분이 걸렸을 때 저는 진짜 걸렸다 같이 옆에 침 튀기고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쨌거나 그 침이 저한테 들어왔다 해도 몸이 버티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두 분 다 저까지 포함해서 우리 세 명은 아주 특별한 치질이다 보시고요 저도 절대 안 걸릴 것 같다는 것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걸리면 안 됩니다 지금 오늘 나온 기사 항당한 의미 있는 기사를 전해드릴 건데 지금 푸틴이 사실은 이제 스트롱맨이잖아요 스트롱맨 독재자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기사처럼 지금 나와주고 있는 우크라이나 침공한 이후에 정확한 전시 상황을 푸틴께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혼날까 봐 쪼임뜻갈까 봐 그리고 많이 숨기고 있다는 게 나오는 건데 그걸 펜타곤이 이번에 밝혔거든요 지금 많은 분들이 푸틴이 미친 건가 전쟁을 왜 이렇게 오래 하고 있냐 하고 있는데 그와 그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다 주변 분들이 그래서 지금 기사가 나와주셔서 이제 아 그래서 지금 막 무모한 전쟁을 하고 있구나 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주변 분들이 이 탑 어드바이저들 장군 장성들이죠 이분들이 뭔가 진실하게 얘기했다고 그러면 전쟁을 혹시 지금 좀 접지 않았을까 라는 기대가 나와주고 있는데 어차피 지금 늦은 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은요 그 다음에 지금은요 그냥 이분도 거의 감각이 없답니다 전쟁에 대해서 그냥 하고 있는 거죠 그냥 물리기도 뭐하고 자기가 싸우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근데 25조씩 또 국방비를 쓰고 있는데 그래서 약간의 재미난 기사인데 어쨌거나 중요한 건 뭐냐면 항상 얘기하지만 보통 아래에 계신 분들이 정확한 사실을 전달하지 못했던 것도 뭔가 이유가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금 다시 얘기하지만 푸틴이 지금 전쟁을 오판하고 있다는 거예요 크게 오판하고 있다 오판한 게 옆에 있는 뭐라고 그러죠 아까 얘기했던 장성들 이런 분들이 상당히 달려 얘기하다 보니까 오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지만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지금 백린탄 문제가 나오고 있는데 백린탄 백린탄이요 원래 히틀러 이후에 사용 금지된 무기고요 상당히 이게 굉장히 고통스러운 무기잖아요 인 인이 포함되는 거 이게 탁 터지면 하얀 거의 불덩이 같은 게 떨어지면서 몸에 타고 들어가잖아요 타고 들어가니까 고통을 극대화시키는 무기거든요 이게 모르는 척하지 마시고요 모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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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파고니 아십니까 모릅니까 밀덕이 한번 나오면 좋는데 백린탄이 사실 저게 인권 문제에 굉장히 민감한 게 고통을 주니까 수혈증이 굉장히 강하다고 하더라고요 백린탄 맞은 분을 사진을 봤는데 막 살이 뚫려 있습니다 뚫려 있어요 그거 맞아가지고 타고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지금 이게 이거 쓰면 안 되는데 여전히 쓰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이어져가지고 저거는 어떤 점령을 하기 위한 무기가 아니라 정말 그냥 고통을 주기 위해 피해를 극대화하기 위한 그래서 지금 백린탄 분이 상당히 좀 우려가 커지고 있고 여전히 많이 사용하겠다는 게 현재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그런 기사가 나와서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쟁은 지속되고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언제 끝날지 아직까지는 거의 안개 속이라는 거 전해드립니다 자 이분인데요 이분 홀론인베스먼트의 팀 데이비스가 이분이 바로 얘기한 분입니다 근데 2035년에 테슬라 시가총액이 20조 달러를 보여줍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경사촌조원이요 얼마죠? 맞습니까? 네 이경사촌 2.4경원 2.4경원 하나로 도대체 감이 안 잡히는 그런 돈을 얘기했는데 사실 이분이 테슬라 안전이 빠입니다 엄청 빠고요 엄청 빠고 엄청 팬이고 엄청 팬이고 단순히 얘기하게 되면 자동차 제조업체를 넘어서 전기차 배터리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자동화 AI로봇공학 태양분야까지 모든 분야 성부적 어떤 리더다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 기사가 2021년 10월 31일 발표가 된 건데요 그때부터 테슬라의 주가를 3,300을 제시했던 분입니다 오프 주가를 간정은 없죠 간정은 없어서 이분을 캐시우드에 많이 비유하시는데 캐시우드가 혹시 얼마 제시했죠? 예전에? 3,000불 그렇죠 했죠 높은 가격을 시작했는데 좀 이따가 기사를 같이 보시면 좋을 것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이 원문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요 이걸 보시는 순간 테슬라를 왜 안 샀을까 혹시 파신 분들은 땅을 치고 후회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집이니까요 이렇게 좀 정리했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독보증이 존재하다고 얘기했고 향후 8년 후에 연간 1,500만 대 상상이 가능하다 얘기하면서 전체 전기차 시장의 약 3분의 1을 차지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딱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중국 인도에서만 약 10억 명이 전기차를 보유할 것이다 했습니다 굉장히 부자가 많으니까 근데 10억 명이 이 테슬라 차량을 보유하고 전기차를 보유한다고 그러면 굉장히 급증할 걸로 보이니까 이거에 상당히 기대를 거시는 것 같고요 또 전기차 생산 공정에 상당히 많은 부분이 자동화되어 있다 로봇이 혹시 공장 보수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사람이 조금 안 들고 대부분 다 로봇이 만듭니다 비용이 거래가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판매도 자체 앱사이트를 통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광고비가 없다 현재 광고비가 없는 거 아시죠 아 예 들었습니다 광고비가 제로입니다 해설을 하는 건 광고를 안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그 다음에 3년 뒤에 자율주행 레벨 4까지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완전 자율주행은 5 아닙니까 5 거의 근접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저장단체까지 전기자동차 결합한 다른 제품으로 에너지 솔루션을 통합했다라고 보면서 뭔가 에너지 관련까지 번지고 있는 확산되고 확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쨌거나 향후에 13년만 있으면 20조 달러의 어떤 목표주가 제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한마디로 완벽하다는 거네요 완벽하다는 거죠 5번 같은 경우에는 며칠 전에 나오셨던 박석중 위원님의 사단 첫 번째 선봉장에 나오셨던 분이 말씀해 주셨던 어제도 미래의색 이사님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이분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하명도 위원님도 그때 얘기할 때 사슬라가 ESS 비즈니스 가장 잘하고 있다 그래서 에너지를 전력 거래 시장에 참여할 정도로 효율화시키고 있다는 게 나왔는데 그게 저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고요 창고로 밑에 끝에 또 창고 상을 달았는데 이분이 정말 대단한 분입니다 딱 뭐라 했냐면 원자재 부족이 없으면 탄탄대로다 근데 딱 뭘 찍었냐면 니켈 딱 지금 니켈이 없잖아요 없고 상당히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죠 그걸 약간 제시했기 때문에 아마도 에너지 부족을 좀 감안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지연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독일의 3대 자동차 제조업체죠 폭스바겐 BMW 메르스 벤치가 약 4,500달러 부채를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행과 포드가 2,500달러 부채를 갖고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지금 굉장히 부채가 많아요 이런 부채가 많은 기업들은 10년 내에 모두 파산한다 라고 전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를 열심히 만들고 있는데 전기차에 대한 이 테슬라처럼 뭐 자동화라든지 아니면 광고비를 제출하지 않는 이렇게 마진이 높아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결국 전기차를 만들면서 오히려 부채가 더 쌓이는 그런 모습 보여서 결국 테슬라 말고는 다 파산할 거다 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3점만 있으면 배당 발백이 가능하다 까지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기서 딱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하나 틀린 얘기가 안 보여요 제가 봤을 때는 맞는 얘기죠 맞는 얘기고 이게 보시면 1년에 100만 대 200만 대가 아니고 어느 순간에 천만 대가 훅 올라간다는 거예요 훅 한 번에 한 번에 훅 올라가고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그냥 우리가 앞으로 지금 한국도 얼마 없는데 값 생겼냐 말씀하시겠지만 이분은 뭐냐면 상원인이 되면 일반적으로 다 있다는 거 전기차가 주변에 전기차가 있는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어떤 걸 쓰겠냐 마치 애플 아이포처럼 테슬라에 대한 선택이 만들어져서 다른 거 거의 안 쓸 거라 하는 게 이분의 얘기였기 때문에 한 번 관심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로봇 자동화 혹은 광고를 쓰지 않는 이런 부분을 봐도 현대기 좀 마진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참고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이거 뻥 아니냐 가능한 거냐 물어보시는데 한 번 제가 애플 갖고 말씀드릴게요 애플 애플이 지금 매출이 3,700억 달러입니다 3,700억 달러입니다 3,700억 달러에 지금 시가총에 3조 달러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대략 10조 달러 매출이면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1조 달러 1조 10조 달러 나오죠 아니 그렇죠 딱 나오잖아요 애플 갖고 비교해보면 1조 달러 매출이 나오면 시가총에 10조 달러가 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만약에 아까 얘기했지만 만약에 똑같이 조금 있다가 다음 페이지로 적어놨지만 적어놨지만 만약에 2032년에 매출이 1조 달러면요 1조 달러를 예상하고 있고 39년에 2조를 예상합니다 2조 그럼 2조면 20조 달러 그러네요 1조면 10조 달러 충분히 나온다는 거죠 계산하면 애플을 갖고 비교하면 그래서 충분히 나올 만한 수치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거고요 그 다음에 2050년에는 약 10조에 대한 자산을 보유할 수 있을 거다 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논리는 굉장히 심플하네요 네 심플하죠 1조 달러 도달하고 그 다음에 2조 달러 그러면 10조 달러 가고 20조 달러 근데 이게 조금 바뀐 게 뭐냐면 과거에 제가 글씨를 적어온 건데 그때는 뭐였냐면 2050년에 20조 간다고 했어요 시가총에 근데 지금 2035년까지 당겼거든요 이분이 당겨갖고 훨씬 더 강한 면보를 보여주는 걸 더 강조한 건데 근데 여러분들이 딱 나왔지만 지금 그 롱텀 투자를 한다고 그러면 머스테브 종목이다 테슬라가 꼭 끝뻘이 있을 때 종목이라고 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거 같고 어쨌거나 뭔가 허황된 얘기 같지만 듣고 나면은 뭔가 고개 끄덕이지는 그런 얘기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좋아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거 같고요 압도적인 1위가 될지 안 될지 지켜보시면 어떨까 다시 한번 드립니다 어떻게 좀 괜찮습니까 저는 좋은 거 같습니다 좋아요 좋다고 해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좋아요 눌렀습니다 보시고 2035년까지 될지는 한번 지켜보면 될 거 같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지난번에 보여드린 게 이런 거죠 골드막사스가 얘기했던 개인 투자가 많이 쳤던 종목인데 이거는 이제 장이 올라올 때 3월 14일부터 24일까지 10일 동안의 모습입니다 그때는 1등이 니오였어요 AMC 펠로톤 이런 기업들이었는데 그때는 올라올 때 뭔가 저점 매수할 만한 종목들이 이거였다고 보시면 되겠죠 하면서 쭉 나왔고 니오 AMC 펠로톤 테슬라 엔비디아 애플 아마존 넷프리스 알리바바 우버가 있었는데 2년 동안에 많이 매수한 종목을 보게 되면 이렇게 바뀝니다 1등이 뭐였냐 애플이 1등이었습니다 애플이 약 5천만 달러를 매수했고요 그 다음에 AMD가 3,800만 달러를 매수하면서 2등 2호 3등 4등이 엔비디아 그 다음이 AMC 그 다음이 마이크로소프트 펠런티어 테슬라 버라이존 메타였어요 메타가 끝에 있습니다 10등에 10등에 있는데 그렇죠 있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단기에는 뭔가 많이 빠진 종목을 매수했다 밈도 매수하고 니오도 매수했는데 장기적으로 할 때는 애플이 1등이었다 개인들도 역시 애플의 위대함을 알고 있는 거고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현황이 아닌가 그렇죠 보통 이제 많은 분들이 애플 무거워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들도 애플의 성향이 높았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 드립니다 니오가 3위라는 게 참 니오 어제 혹시 니오 얘기 나왔었나요 니오가 상당히 잘한다고 얘기가 나오고요 전기차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제 박연주 의사님이 중국의 전기차 업데이트 해주셨잖아요 근데 일단 니오 샤오폰 보통 우리가 중국의 전기차라고 하면 바이듀 얘기를 많이 하는데 바이듀는 어떻게 보면 구글의 웨이모 버전을 따라갔고 이제 스테슬라 모델처럼 본투비 전기차는 두 가지가 잘하고 있는데 샤오폰과 니오가 잘하고 있다 말씀해 주셨거든요 물론 지금 샤오폰과 니오로 비교했을 때는 샤오폰이 더 밸류도 더 크고 잘하고 있긴 한데 니오는 아직 더 작으니까 성장폭은 좀 더 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되는 게 아닐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요 참고적으로 그 전년도 그 전년도에는 1등이 마이크로스포트였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보통 매수를 많이 한다고 그러면 핫한 거 국내는 테슬라니까 그렇게 할 것 같지만 미국은요 거의 기관과 개인이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종목을 선별할 때 핫한 종목이 좋지만 뭔가 좀 이렇게 듬직한 종목들 무거운 종목들을 가져가는 것도 표에서 봤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약간 아쉬운 게 2등이 엔비디아가 아니고 AMD였다는 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AMD가 약간의 투장이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 나왔거든요 뉴스가 나왔거든요 잠깐 좀 빠지고 있는데 어쨌거나 반도체의 관심이 컸고 전기차 그 다음에 중간에 보시면 또 AMC가 있어요 AMC가 또 있네요 있어요 있어가지고 장기적으로 충분히 많이 보유한 종목들인데 이런 거는 제가 볼 때는 뭐 뭔가 조금 큰술 오리는 욕심이 많은 분들이 하신 거라서 일단 이거 하지 마시길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그 다음부터는 종목들이 나쁜 게 별로 안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패럴티어도 보이고 테슬라도 미국에서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는 이거 저한테 질문이 이거였거든요 테슬라가 왜 8등이냐 물어보시는데 국내가 약간 다른데요 지난번에 한 번 우리 데리킴이 새로 나온 ETF CEO ETF 거기서 일단 배제가 됐죠 일론 머스크는 그러니까 한국이 보는 일론 머스크하고 미국 자체가 보는 일론 머스크 달라요 이미지가 거기서는 상당히 좀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뭔가 좀 말을 막 하고 뭔가 이렇게 각을 세우는 정부가 각을 세우고 그 다음에 세금을 안 대려고 막 텍사스로 옮긴다든지 약간 이렇게 썩 좋은 인상이 아닙니다 하다 보니까 지금 인기가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주가는 올라가지만 일론 머스크에 대한 비판이 많거든요 그런 거 차이가 있는데 한국은 그런 게 없잖아요 일론 머스크 욕하면 싫어하니까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어갖고 약간 지금 인기는 국내만큼 못하다 다시 한 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9위의 버라이전이 있는데 우리가 통신도 좋아합니다 이분들이 통신을 좋아하는데 글쎄요 통신이 여러분들 캐나다 통신하고 미국 통신이 맨날 분리해서 얘기하지만 미국 통신 회사들은 너무나 경쟁이 치열해갖고 돈을 별로 못 벌어요 여러분들 포트폴리오에 굳이 통신을 담는다고 그러면 배당을 좋아하시는 분들 외에는 별로 필요가 없다는 것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 박종원 팀이 좋아하는 메타가 끝에 걸려있기 때문에 메타도 한번 잘 해보시면 끝까지 올라가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탑10이면 훌륭하죠 그러니까요 딱 샀는데 10대까지 들어가는 건 엄청난 겁니다 마치 본 것처럼 감각이 있는 거죠 감각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나와있는 종목 중에서 빅데크는 충분히 가져가면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를 빠르게 봤는데 오늘 테슬라가 주된 내용이었는데요 테슬라를 제가 여러분들 객관성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기사가 나와도 저는 일론 머스크를 많이 뭐라 하는 과거의 영상을 보시게 되면 그런데 저는 테슬라를 싫어하는 게 아니고 일론 머스크를 자체를 싫어하는 거기 때문에 불리해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드리고 테슬라 기업 자체는 좋은 기업이다 살면하다 말씀드리고 다시 얘기하면 물론 이게 얼마나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애플, 빅데크와 더불어서 같이 시장 움직이는 주도지면 틀림없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시간이 그 시간이 왔군요 왔습니다 시간 왔습니다 딱 맞춰서 그리고 좀 있다가 제가 여러분들이 룰레몬 같은 거 실적 잘 나왔잖아요 룰레몬이 보신 다음에 실적이 잘 나오게 되면 의견이 바뀌지 않습니까 보시는 걸 제가 시연해서 사이트를 여는 걸 보여드릴 거니까 그렇게 바꾸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소리 좋습니다 소리 좋아요 이것도 많이 치면 늘어나봐요 그러니까요 손목 스냅이 스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3월 31일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3월의 마지막 날 마지막 날입니다 마지막 날이라서 오늘 조금 의미 있는 반등이 나아주면 좋은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고요 일단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지금 지수가 들어왔습니다 S&P500 0.12% 마이너스고요 다우가 0.22% 마이너스 나스닥은 0.06 플러스로 강부합 정도니까 혼조 양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그냥 뭔가 마지막 날이고 뭔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고 일부 조금 과외를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게 아닌가 그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지표가 적었기 때문에 오늘 크게 빠지는 없어 보이니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간단한 기사를 볼 건데요 오늘 실적에 나왔던 기업 중에 하나가 월그린 부채얼라인스입니다 월그린 부채얼라인스는 미국의 3위 업체 약국 체인점인데 여기 IFC몰에 있었거든요 아 그래요 있었는데 지금 나간 걸로 잘 알고 있습니다 부채얼라인스 그래서 안 보이는데 이게 지금 워낙 실적이 안 좋았던 기업인데요 이 업계 1등은 CBS 헬스였어요 근데 그거는 실적이 좋은 건데 월그린 부채얼라인스는 실적이 안 좋았다가 왜 최근에 좋아졌냐면 미군 거기서 백신을 맞습니다 어디세요? 월그린 부채얼라인스 안에서 아 약국에서요? 그 안에서 백신을 맞는 CBSS도 허브처럼 허브라고 하면 그 안에 일부 의사가 있고 약국이 있어 거기서 접종을 하거든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보통 접종을 하면 간 김에 간 김에 약을 살 수 있잖아요 뭐 이것저것 살 수 있죠 또 뭐 진통사고 연락가와 그래서 매출이 막 올라온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 다음에 그 장소를 빌려주면 그냥 빌려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매출이 올라왔는데 올라왔는데 지금 실적이 잘 나왔거든요 잘 나왔고 보시는 것처럼 전망까지 올리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 왜 빠지고 있냐 그런 모습이 앞으로 나올까 에 대한 기대감 우려감 왜냐면 어차피 백신은 안 맞을 거고 그럼 약국이 안 가거든요 특히 월그린 부채얼라인스는 많이 안 가는 약국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게 반영이 되면서 여기 기사가 나오고 있지만 약간의 처음에 원래 처음에는 올라갔어요 프리마켓 때 근데 지금은 빠지고 있다는 거 전해드리고 점점 하락폭이 깊어져요 중인 상황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이두 아까 들으셨죠 바이두하고 아이치는 이번에 상장 폐지 종목에 가능성 있는 종목에 합류가 됐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집니다 아이치는 아시겠지만 중급판 넷블리스였죠 그것도 지금 6.6%가 빠진 상황이니까 약간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이게 좀 완화가 돼야 되는데 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건 보지 마세요 이거 AMD 볼게요 AMD는 지금 오늘 이퀄 웨이트에서 오버웨이트에서 이퀄 웨이트가 비중 확대해서 비중 중립으로 바클레이지가 투쟁을 내렸기 때문에 주가가 좀 빠지고 있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이렇게 의견을 내릴만한 그런 기업은 아닌데 오늘 내려갖고 주가가 빠진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HP 뭐 델컴퓨터 같은 델컴퓨터 같은 델컴퓨터까지 오늘 모건스턴이가 투쟁을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금 이제 PC 수요가 좀 있겠냐라는 거죠 어차피 여러분들 집에 있을 때 대부분 많은 분들이 노트 바꾸고 PC 바꾸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까지 이렇게 이어질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나와주면서 약간 여기 내려간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로비누도 혹시 기사 아시죠 로비누도가 이제 거래 시간을 연장했거든요 아 맞아요 들었습니다 24시간까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뭐 그러면 이제 매매 수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한 달에 도움이 된 걸로 봐서 최근에 올라간 이유가 그거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맵을 보겠습니다 제일 기대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초원이 아니겠는데요 오늘은 초원이 아니죠 오늘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단풍 단풍 붉은색이 보이지 않을까 싶으니까 바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약간 고스톱 치는 느낌 저는 잔디밭을 원해요 아 잔디밭 딱 그랬습니다 딱 그런 상황입니다 이건 뭐 일반성이 없습니다 그냥 다 우중충하게 밖에 있는 그런 모습이라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테슬라까지 약보합 정도 보여집니다 크게 빠지는 것도 아니고 네 그 다음에 아까 보이는 것처럼 요것도 지우고 AMD가 좀 많이 빠지죠 아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장이 내려가는 바람에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페이팔도 페이팔 빠지고요 근데 페이팔은 계속 빠지는 장이 좀 빠지면 엄청 많이 빠져요 지금 이제 매수세가 별로 안 몰리고 있는 기업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여행 관련주가 최근에 좀 반등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줍니다 그래서 지금 뭐 국내는 워낙 여행이 핫해지고 있는데 지금 미국도 유럽도 조금씩 나와준 상황이니까 여행 관련주가 관심을 가지면 좋은데 뭐라 하시겠죠 근데 뭐 그냥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기업들은 뭐 벚꽃씨에이스가 다시 상승한다는 거 보시면 되고 코스코 역시 올라간다는 거 코스코가 차트가 요즘에 엄청 타산 최고치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 최고치로 가고 있고 그렇게 보시고 지금 아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월그린 부츠 언라인스가 빠지면 1등 기업인 시벨세스까지 빠지거든요 그래서 약국 체인 오늘 약세를 보고 있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근데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마켓비트 사이트가 있어요 마켓비트 한번 제가 직접 시연해 보겠습니다 이 사이트거든요 어떤 기업의 시작이 발표가 됐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가장 빠르게 봐야 될 게 뭐냐면 어떤 이 해당 기업의 목표 주가가 어떻게 변동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눈에 볼 수 있는 사이트가 이거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여러분들 로그인 안 하면 광고가 엄청 뜨거든요 가만히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번 쳐볼게요 룰루 여기 나오면 애널리스트 레이팅스라고 치시면 됩니다 여기 들어가시면 변동문이 나오는데요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계속 칠하거나 일단 로그인 할게요 제 걸로 여러분들 이거 가입하는 방법 되게 간단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이메일 주소 치고 확인을 누르면 이메일로 컨펌 메일이 가요 컨펌 하면 끝나는 거거든요 이거 뭐 우리처럼 주민등록번호를 누른 거 아닙니다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메일 주소가 나스닥 나스닥입니다 그러니까 나스닥 아 이거 이걸로 잠깐만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여기서 제 나스닥 제 메일입니다 나스닥이 진심인 분이죠 부사장님 이거 10년 전에 만드는 20년이 됐나 만드실 때 나스닥으로 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그냥 상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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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 저 나스닥하고 상관없죠 근데 상징적으로 만든 거니까 그때 나스닥 지수 ETF를 매수했으면 대박이겠는데요 10년 전이라고 제가 만들면서 잠깐만요 이거 왜 비밀번호가 혹시 비밀번호 잊어버린 것 같은데요 잠깐만요 아 이거 안 되네 여기 아 여기가 이제 내가 쓰는 PC가 아니군요 아 내꺼 전형되어 있잖아요 보통 그렇죠 그렇죠 계속 빠르게 한번 눌러볼게요 그래도 어차피 들어왔으니까 알겠습니다 이게 또 라이브의 묘미죠 네 묘미가 근데 좀 실수입니다 오늘 아 계속 나오는데 이거 그러면 천사 이걸로 해야겠네요 계속 여기 있는 또 비밀번호 여기 자체에 비밀번호 눌러야 되네 이거 안 되네요 이거 오늘 못하겠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거기 들어가시면 한 6건의 가격 변동 그러니까 목표지가 변동이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올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갖고 아마 아침에 이하니고서가 얘기했지만 실적이 좋았잖아요 이번에 좋은 이유에는 대부분 다 목표지가 올리거든요 그걸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내가 더 매수할지 그냥 있을지 팔지를 판단할지 좋은데 적어도 룰루레몬 같은 기업들은 워낙 많이 올렸기 때문에 좋은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 얘기하려고 좀 해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마켓비트 마켓비트죠 마켓비트 또 사이트 방법까지 큰 얘기 하시죠 제가 한번 더 해보고 갑자기 화가 나왔네 화가 나왔네 푸짐님 저 열의 안 될 수가 없는 건데 부대적으로 좀 보여주고 싶은 저 열의가 있는 거죠 계속 진행하시죠 입술에 힘이 들어가셨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 현재 시장 상황만 말씀드리고 끝낼 건데요 네 네 SEM500 0.26% 하락 다오가 0.4% 하락 나스닥이 0.34%가 빠져갖고 크게 그냥 어떤 변동 없이 약보합 정도에 끝나지 않을까 싶고 오늘 아마 종합적으로 보게 되면 SEM500은 4% 후반으로 찍히지 않을까 월간 기준으로 그 정도 나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미국 시왕 미국 시장 같이 실시간으로 같이 좀 봐주신 저희 미국 주식의 미치다 장우석 부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사장님 김한진 박세희 김동환 이 세명의 투자 경력은 보합 100년입니다 갈피를 못 잡으시는 투자자들을 위해서 어려운 시장에서 살아남아 본 경험이 있는 전문가 세명의 이야기를 꼭꼭 눌러 담았습니다 이 세명은 어떻게 시대 변화에 적응했고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각자의 경험담과 대응원칙 그리고 방법론을 담았습니다 변화와 생존에서 세명의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